지금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특히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을 좀 미리 요약을 해드리자면 계속 드러나는 대통령실의 거짓말 그리고 친융계나 친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국힘당 사람들도 멘붕이 왔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요 내용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내용이 또 어제 밤에 전해졌죠. 윤석열 취임 후에도 명태균이 통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드러난 건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경선 이후에 연락 안 했다. 본 적도 없다 했지만 그 거짓말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6성이 나오니까 취임 후에는 진짜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해명이 또 깨지는 거짓말이 드러나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을 mbc에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22년 6월 취임 한 달 후죠. 윤석열과 아직도 통화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녹음 파일이 저렇게 드러난 건데요. 지인이 막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의 전화로 아직도 통화를 한다.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김건희는 원래 전화기가 세대다. 급하게 할 때 사용하는 비밀 전화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막 그 명태균 씨가 으스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계속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탄로 나니까 이거는 명태균 씨가 과장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충 얼렁통땅 넘어가려 하겠지만 사실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저런 말장난들로 넘어갈 수 없는 국면까지 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 거짓말이 또 드러났고 이러니까 이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MBC가 물어본 겁니다. 이거 사실이냐? 그럼 원래였으면 대통령실이 어떻습니까? 막 속보내가지고 MBC 가만두지 않겠다.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거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입 열때마다 바로 반박하는 게 이걸 하면 저거 나오고 절로 가면 또 다시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이러니 이 기사의 네이버 댓글에도 전화기 세대면 대포폰 아니냐 얼마나 구리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쓰면서 사람들 막 속이고 그러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어제 밤에 또 중요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구상했다는 얘기까지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강혜경 씨의 폭로로 드러난 건데요. 지금 22년 6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죠. 그때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자체 여론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구상했다는 얘기가 드러난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뭡니까? 그 한때 과거에는 그래도 분석, 전략 이런 걸 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국힘당 계열의 싱크탱크죠. 근데 여기도 지금 박살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냥 죄다 자기 사람들 냅다 꽂고 능력을 떠나서 자기 친한 사람들로 거기 막 점령하고 하니까 점점 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 사람들 구미에 맞는 얘기만 하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지지난 총선 때 민주연구원과 여의도 연구원이 본격적으로 비교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연구원은 그때 막 과학선거다, 데이터선거다 할 때 여의도 연구원은 그냥 거의 태극기에 의존하는 그러면서 아예 박살이 난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여의도 연구원을 비선으로 해가지고 용산 맞춤형으로 용산의 싱크탱크나 연구소 기능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야... 저런 사람이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 조작도 하고 막 그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싱크탱크 역할하고 그 보고서를 따로 비선 라인으로 받아가지고 대통령 김건희씨가 여러 그 국정운영에 사실 김건희씨 국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실질적인 V0라고 불리는 김건희씨가 저런 거 참고해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드러난 거라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명태균씨가 용산에서 하는 정기오론조사 수주할 거라고 그렇게 떠벌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한국연구소를 두고 김영선씨와 지금 명태균씨가 충돌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김영선씨의 플랜은 뭐였냐 미래한국연구소를 서울로 확장해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수주하고 정식연구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을 했는데 이건 이제 명태균씨가 저렇게 뒤에서 슬쩍 비선 방식으로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지금 이 충돌을 했다는 얘기고요. 저 김영선씨의 구상은 용산에서부터도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다급해진 명태균씨 이제 실질적으로 명태균씨의 입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명태균씨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면서 어떤 속내를 가지고 지금 기자들을 우롱하고 국민들 눈속임을 하는지는 뻔히 다 드러난 마당에 지금 방금 전에 무슨 글을 올렸냐 민주당은 대통령, 명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명태균씨가 자기가 여기저기 아니 이 사태가 터지고 한 두 달여간 동안 떠든 얘기도 수두룩한데 지난 몇 년 동안 주의했다가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며 운전기사가 갖고 있었던 게 저거 하나였겠습니까? 윤석열 공개된 녹취 딱 하나 갖고 지금 이러는 거겠습니까? 노종면 의원도 당장 얘기를 했잖아요. 제보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분석하는데 그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명태균씨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국힘 원내대표인 추경호씨 어떤 얘기를 하냐 이걸 보면서 이 속내가 그대로 또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무슨 말하냐 명태균 통화 당장 까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은 당대로 고민하고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하나한 소리를 하면서 용산 눈치도 봐야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 살 길도 찾아야 되죠. 이게 같이 공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어쨌든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의 멱살을 잡아요.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흥행을 겨냥해서 할 부분이 아니다. 빨리 공개해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말하면 제발 너네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빨리 그냥 공개를 해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잖아. 근데 지금 공개가 안 되니까 대통령실도 경선 얘기했다. 심지어 뭐 두 번밖에 안 봤다 그랬다가 이미 드러난 것만 네다섯 번 만났다는 거 드러났죠. 경선 이후에 연락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윤석열 본인 녹취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 후에도 안 했다고 했는데 또 그 거짓말 드러났죠. 계속해서 이러니까 반박도 못하고 논평도 제대로 못 내고 쉴드는 쉴드대로 쳐야겠는데 쉴드를 치면 같이 나중에 이제 흑역사를 남겨가지고 같이 나락 가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아 제발 좀 빨리 좀 공개해줘.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생과 안보 미래를 위해서 국회는 돌아가야 된다. 정쟁 게임 하듯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늘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에서도 중요한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의 예측 불가능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예측한 타이밍에 예측한 고지에서 예측한 병력 규모를 가지고 싸우면 너무 상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허를 찌르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뻔히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알면 그거에 따라서 말장난을 다 말에 맞춰놓겠죠. 주요 사람들하고 하지만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추경호 건방지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단호합니다. 녹취 추가 공개는 윤석열 김건이 입장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 나는 자격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술 마시러 가게 냅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일은 다른 그 판단 영역이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대통령 꿈조차 꿨으면 안 되는데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드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짜뉴스네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 정진석 같은 사람은 법적 상식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당 대표 무려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가 된 한동훈 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일단 이 사태 터졌을 때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결단을 해서 메시지를 낸다 그러길래 사실 기대는 아무도 안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윤석열 대국민 사과 용산의 인적 개편 쇄신 개각 이거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그런 필요 조치를 해라 감추고 빼려고 하다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다 이런 되게 붕뜬 소리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녹취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죄송스럽다 생각을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용산하고 붙든가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뛰는 게 아니라 저런 하나만 한 소리들 하면서 김건희 대회할 좀 중단해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죠. 특별감찰관 이거 머뭇거리지 말고 해라. 나 한동안 지금 화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특감 국면 지나갔다고 이미 많은 시민들도 진작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무슨 특감이냐고요. 답은 하나라니까요. 김건희 특검 이게 그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넙죽 엎드리면서 쫄보 한동훈의 민낯이 그대로 또 다시 드러나는 거죠. 저런 사람한테 어떤 정치력과 지도력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정치인들도 제대로 설득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간보고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 지금 그 태균기부대의 단장이죠. 이준석 씨가 열심히 태균수호하다가 갑자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갑자기 패군지장 불어병. 저 한자로 쓴 내용인데 한마디로 싸움에 친 장수는 전략이나 전쟁, 전술 이런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지금 와가지고 뭔 얘기를 저렇게 떠들고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갑자기 페이스북에 쓰면서 유체이탈 얘기하던데 그 유체이탈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이준석 씨 본인 아닙니까. 내가 하는 남들 조롱은 재기발랄하고 참신하고 센스 있고 도발적이고 이런 청년들의 아이콘인데 남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런 거는 급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기려는 아무튼 끼리끼리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짜 좋아하는 모습을 반복하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 저는 사실 이거 막 대전 생각도 나고 하는데 뭐 아무튼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지나 입장 밝혀라. 너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자기에 대한 질문은 쏙 빼놓고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저격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긁힌 듯이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을까. 네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역시나 한동훈 대표가 또 살살 긁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석영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의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쳐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의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인데요. 한 소수당은 여당 정치인과 폭로를 믿기로 공천거래를 시도했다. 모두가 국민을 대단히 실망시키는 구태정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씨가 그걸 어디서 들었겠죠. 그리고 긁혀가지고 바로 저렇게 공천해진 사람이 패군지장 불어병이란 얘기하면서 어디 네가 말을 하냐. 네가 감히 지금 김건희 씨 있고 덮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체이탈 얘기하는데 이준석 씨 본인도 자꾸 뭐 나경원 의원이 질문하면 부정선거론자 저나 사장 남천동이나 신인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열등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고 민주계열 유튜브 타령하고 넘길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유체이탈 화법 쓰면서 자꾸 비평하고 있잖아요. 탕사자라니까요. 태균기부대 지금 최전선에 서가지고 아예 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저러니까 저런 사진이 계속 터질까봐 이준석 씨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팬코에서는 우리 준석이 형은 진작부터 얘기했었는데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씨가 아야 홍매아 같은 거 그때 코파사파 사진 또 나오면 피곤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이준석 씨가 떳떳하게 얘기한 거였습니까. 아니 이런 사신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자기도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코파사파 사진 하나 딱 올라오니까 홍매아 사진 심는 거 딱 올라오니까 바로 똥개마냥 기어가가지고 지금 태균기부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우리 준석이 형은 역시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준석 씨는 이런 사진들 지금 이거 천아람 씨도 이러니까 잠수를 탔구나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준석 씨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짓말 한 게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어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루기엔 또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해서 뭐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한 번 또 추가로 정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론조사비 관련해서 명태균 씨 논란이 또 터진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이준석 씨가 여기 이렇게 참석한 강연 자리인데 경북 지역의 한 사업가한테 큰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명태균 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억대의 돈을 빌린 데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크 콘서트에 이준석 씨가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배경에 명태균 씨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명태균 씨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각별하다고 부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불렀는데 진짜 오더라. 앞서서 그 사진이 이렇게 있었죠. 부르니까 진짜 오던데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거죠. 아 똥개였구나.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물어와 물어오고 그런 똥개였구나. 이런 게 지금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준석 출연료 명목 3천만 원이었다는 건데 그걸 포함해서 2억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운영비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크 콘서트가 열린 날 명태균, 김영선 등이 같이 찾아와서 돈을 추가로 요구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씨는 당시 청년 관련 행사들은 모두 참여한다는 기조였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본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돈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 대목이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이 돈을 만약에 안 받았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힌 건지를 본인 입으로 명백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용산으로 좀 돌아오면 이준석 씨 얘기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나와갖고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논점 딴 데로 흐트러뜨리고 지금도 한동훈 대표 저렇게 공격을 해서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먹히고요. 아무튼 다시 용산으로 넘어오면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KG 지율도 지금 18%를 찍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을 하고 책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지겠다는 건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아주 놀고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범친 윤계는 어떤 입장이냐. 앞서서 보셨듯이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융계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 윤석열의 결단을 기대한답니다. 범친융계 중진이라는 사람이 통화를 통해 대통령 문제가 당으로 번져 일어난 거 아니냐. 의원들 상당수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융계 초선도 문제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초선은 김건희 특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 친융계라는 사람들도 욕을 두 배 세 배로 먹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법적 문제만 따지자면서 당선인 신분이었으니까 5월 9일은 문제 없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아 윤석열이 결단하면 되지. 자기들이 어떠한 리스크도 지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남들의 그 그늘 아래에서 아 대통령님 빨리 결단해줘라고 익명으로 저렇게 전화를 통해서 입장을 전하는 거 그러면서 지금 친한계는 또 어떠냐? 기회를 이 와중에 살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 명 이런 통화가 덕담이라고 하던 정진석 씨가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도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 침박 공천개입 지금 박근혜 탄핵 국면에 대한 비교가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정진석은 뭐라 그랬냐? 참고로 그때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데요.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도 강요할 수도 없다. 호가호의, 공천개입 이런 말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사라져야 된다. 한마디로 대통령 이름팔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덮는데 에너지를 쏟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결국에 저런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나라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 그것도 어지간한 과거가 아니라 심지어 하다 하다가 무슨 이승만 시절로 지금 돌아간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저들이 말장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84%가 김건희 배우자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1년 6개월 전보다 무려 30% 넘게 부정평가가 늘어났다는 건데요.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된 겁니다. 부정평가가 84%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긍정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분들의 생각은 진짜 한 소위 사이언스라 불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TK에서도 70대 이상에서도 김건희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친윤계는 저런 식으로 뒤에서는 윤석열 결단 얘기하고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민주당이 지금 정치 공세한다. 이따위 말장난이나 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은 국내를 넘어서 이제는 외신에서도 김건희는 윤석열 정권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최근에 한강 작가 흑백 요리사 그리고 지난 주말에 월드 챔피언십 11월 2일 한중전에서 페이커 선수가 하드캐리를 하면서 얼마나 멋진 장면을 연출해냈습니까?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주목을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로제 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2의 강남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정치 얘기만 나오면 윤석열 김건희 씨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에서는 지금 김건희 리스크를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막장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두 차례나 거북권 행사한 거는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법치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식 법치주의는 뭡니까? 국민들 니네 법치 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수 펑크 나고 이걸 막 무리하게 다른 데서 막 돈 빌려오고 여야 합의로 쓰기로 한 돈 안 쓰고 지방에다 책임 떠넘기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 서민 중산층들 타격을 주기 위해서 벌금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1.6조 정도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 입장에서의 법은 약자들 이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결국엔 약자들을 타겟 삼아서 너네들 법 지켜 조금이라도 우리 기준에서 벗어나면 너넨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윤석열식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국민들 법 지키라고 겁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강대강대치 상황을 지금 뭐 저렇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도 역시나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국힘당의 저 뻔뻔한 입장을 보세요. 서민복지, 미래먹거리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런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지금 입으로 서민복지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지방교부세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거 지금 6.55조가량을 원래 가야 될 돈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국채 발행 안 한다고 자기들은 막 떳떳한 척하지만 결국 지방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지방에서 써야 될 돈 못 나가고 복지지출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방에선 또 결국에 거기서 빚내가지고 이걸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놓고 지방, 지역균형발전을 무슨 염치로 지금 운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와도 같은 지역화폐, 추가발행 관련 사업은 포퓰리즘이니까 이거 그냥 안 한다. 요 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심플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된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산 문제, 인사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김건희 씨의 딸랑딸랑거리고 친화하고 잘 보이고 뭔가 뒤에서 이권으로 얽혀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이 온갖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의 혈세가 왜 지금 거기로 가고 있냐?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라고 그렇게 하면서 왜 초보자들이나 지금은 김건희 씨 관련된 사람들은 떵떵거리는 것 같냐? 이게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것들 지금 전액 삭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의 민주당이 역할하고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검찰 특활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불필요한 예산이나 정부가 심사 거부하는 예산 자료 제대로 안 내서 심사할 수 없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산 전쟁도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오늘 방금 전 속보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민생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아주 꼴값을 떤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마저도 누가 얘기한 거냐?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5 예산안 시정연설문이 있는 연설문을 발표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안 가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그 국회 시정연설에 간 거예요. 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지금 사태가 심각해져 가니까 아니 돌 맞고 가겠다며요. 오죽하면 이제 뭐 큰 돌 사람들이 들기 힘든 돌 그런 걸 들고 던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30만 명이 거리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돌 맞고 가겠다고 한 건 어디 가고 바로 또 뒤로 숨어가지고 한덕수 네가 나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돌 던져도 맞는다더니 결국엔 저렇게 튀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김건이 하라는 것 말고는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언론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제목으로까지 따가지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도 이를 두고 당연히 비판을 하셨는데요. 이건 당연한 책임을 져야 될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금 민주공화국 상권분립 앞에 법치주의도 말씀드렸고 국민주권 이런 키워드들을 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올립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있으면 평소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민주공화국 상권분립 상호견제 권력분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다. 평소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평화모두일 때는 오히려 그럼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각 정당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경쟁을 하냐 이런 게 주논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 박살났죠. 죽고사는 문제 지금 외교 안보 불안하죠. 전쟁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이러니까 갑자기 모든 대화의 주제가 막 심지어 헌법학자들 이런 막 학자들 이들의 얘기도 지금 막 언론에서 주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거란 거고요. 입법기관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를 저렇게 또 노골적으로 무시한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셨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당위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걸 내는 사람들은 크기 일부다. 이것도 초부자들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과의 인식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심지어 제명세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저들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다 이 제명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 하고 이후로 한동훈 대표도 뭐 이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님이 중요한 국면에서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결단을 내린 배경은 뭐냐 결국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저들의 말장난의 그런 꼼수에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결단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윤석열 퇴진하라는 김포에 현수막이 지금 또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도 김포에 걸려서 그때 그 앞에서 막 유튜버들 와가지고 난리치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친일매국 경제파탄 의료대란 전쟁위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하면서 현수막 2탄이 최근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의 본질은 지금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눈치 슬슬슬 보다가 마치 소심발언 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검 얘기하는 건 맑았지도 않은 소리고요. 지금 김건희를 특검하라 해서 천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링크를 공유 드릴 텐데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지금 이런 위기를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된다. 저도 그래서 서명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핵심을 정리했는데 한 4, 5분 정도 됩니다. 되게 짧고 핵심만 딱 전한 건데 한마디로 지금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인식에 대한 얘기를 마치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처럼 검찰이 움직이는 게 왜 문제인가 이거에 대한 실제 사례와 비교를 통해서 액기스만 잘 남겨놨으니까 이 내용도 제가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죠.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지금 아직 40만명 돌파를 못했는데 우리 희동이 지금 구독자분 한 분씩만 하셔도 사실 50만은 그냥 넘지 않습니까? 이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일주일 딱 남았는데 100만을 갈 수 있도록 나도 참여하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몰아넣자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그것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을 좀 해보자면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거짓말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친용계 뒤에서는 자기들도 뭐가 문제인지 뻔히 알면서 공개적으로는 계속도 민주당 탓하고 이거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자꾸 엄풀만 하고 있고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다. 친한계는 지금 막 열심히 기회를 틈타가지고 치고 나가자 말자 이런 식으로 간을 보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간보면서 아직까지도 특감 타령을 하고 있는 이런 쫄보인데 뭘 더 기대하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특감 타령 좀 그만하고요. 이미 그거 지났다니까요. 김건희 특검으로 가서 이 심각한 국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풀어가자. 여기엔 뭐 여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외신에서도 김건희 시한폭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친륜계 사람들도 범친륜계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윤석열 결단 기다린다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심지어 한동훈 대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드러난 거 보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의지를 뛰어넘고 어찌할 수 없는 게 어떨 처지가 못된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바로 김건희 씨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당선무효 하야 개헌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그게 주로 방송 나가는 그 패널들 사이에서도 주 토론거리가 될 거고 그 자체로서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씨의 문제가 계속 드러날 거다. 그래서 주위에 실제로 지인들하고도 종종 이런 얘기를 막 해보거든요. 정치저관여층이라 하면 자세하게 깊은 내막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박근혜 탄핵 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춤형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추경 원내대표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치밀하게 정말 중요한 시국이다 보니까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뭐 40부작이냐 빨리 공개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불안해하는가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 보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희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